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당진에 조개를 좀 켜러 갔다 왔습니다 조개를 켜러 갔다 왔는데요 아 구독자분들이 동해를 잘 지키라고 해서 많이 혼났습니다 가끔씩 가다가 애도도 한번씩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동명항으로 나왔는데요 오늘은 바람이 좀 불고 있구요 파도는 잔잔한 편입니다 요즘에 숭어가 좀 다니는 것 같은데요 뭐 확실히 들어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이제 들락날락 하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자 낚시 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도 이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이면수가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예 그러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오면 쭉 시즌 끝날 때까지 항구에 버티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사람이 보이기는 한데 관광객인데 이 낚시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맞추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바람 불어서 안됐다고 하시네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편입니다 자 청호동 방파제 쪽에는 그래도 한 서너 분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번 조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정도 당겼는데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보면은 새커매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화면상에 안보여도 나중에 영상을 살펴보니까 사람이 보이더라구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당겨서 찍을 때는 잘 안보입니다 근데 한 서너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면수가 언제까지 나와 줄지 안나와 줄지 모르겠지만 고등어 나올 때를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양에 버터 낚시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해양 쪽으로 나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가 보이는 거 보니까 자 훌치기 낚싯대가 보이는데요 안쪽으로도 숭어가 가끔씩 다니는가 봅니다 여기 사장님이 내양을 보고 계시는데요 훌치기 낚싯대 훌치기 낚싯대 훌치기 낚싯대 내양으로도 가끔 들어와 있는가 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구요 자작이 방파제 끝쪽에서도 한불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구요 우선 여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 쪽으로는요 한분도 안 계시구요 구멍치기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뭐가 잘 안 잡힌다고 하시네요 자 빈 낚시관을 여기로 왔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훌치기 낚시 하시는 분도 낚시를 잡으시네요 아 숭어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숭어가 안 보이는가 봅니다 자 물속에 고기가 보이기는 한데요 감성돔 가스 새끼들 같습니다 자 많이 몰려 있구요 자 많이들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청호동 동명항 내왕 쪽에는 낚시 하시는 분이 안 계시구요 자 여기에 해파리가 이렇게 있구요 원투 낚시 하시는 분이 낚싯대 4대를 펼쳐 놓으셨네요 뭐가 좀 나왔는지 가서 보구요 저 끝 쪽에서 숭어를 살핀 분이 살피는 분이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구요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영상을 마치고 고성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낚시꾼과 보트와 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 때를 갖고 먼 바다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살림망은 펼치지도 못하셨네요 살림망이 여기 있습니다 숭어가 앞으로 있는 겁니다 요새 가끔씩 몇 마리씩 숭어가 들어오고 하는데요 오늘은 네 들어오는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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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호동 방파제는 에 낚시 하시는 분이 동명항 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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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 낚시를 하시는지 아 몇 분이 계시네요 등대 쪽에 앞쪽 상황은 총에 모르겠습니다 A항 쪽으로는 상황을 모르겠구요 내양에는 그래도 몇 분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또 동명항으로 나왔는데 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고 기대하고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뭐 별반 알려드릴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동명항에 또 빨리 고등어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쪽 남쪽 따뜻한 지방에는 지금 고등어가 엄청 나온다고 그러던데 자 여기 강릉 속초 양양속초 고성권은 아직입니다 이면수도 좀 화끈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입니다 자 일단은 동명항 살펴보았구요 한번 고정적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좀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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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